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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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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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릇에 그릇에 아는 고구마가 정말 좋았어요 저는 고구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가 더 좋았어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잘 안맞어요 근데 이 정도는 고구마가 더 잘 안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고구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